세종시가 올해 시민 감동과제 중 하나로 등산로 정비에 본격 나섭니다. 이를 위해 8천만 원을 들여 등산로 노후시설 교체와 노면 정리, 안내판 정비 등을 위한 설계를 마쳤으며, 6월까지 사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민식문고, 국민생각함이나 동호회 등을 통해 등산로 정비와 관련된 시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한편 현재 세종시에서는 운주산과 오봉산 등 모두 12개 관역에 걸쳐 115km의 등산로가 조성돼 있으며,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를 맞아 찬을 샀는 시민들의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